제가 이것 이탈리아 사람들은 톳토리라고 들으면 그냥 다른 쥐가 묻는다고. 그렇지, 그렇지. 묵 같은 건 무침하면 안 되나? 묵이 되게 생소할 거야. 근데 요리를 배우는 학생이니까 되게 보고 싶고 먹고 싶어한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. 공유의 배우는 자신의 웹奶 key 그 중독에 참고싼 디테일에 참고싼 랩에 참고싼 골울에 참고싼 더 적립된 더 기억나는 그때는 저처럼 additional 디테일에 참고싼 와, 빠륨 너무 좋은 정말 좋은 너무 좋은 그런 것들이 너무 고소하고 그것도 員 나는 그런데 저에게는 더 좋아. 아니, 저에게는 더 좋지 않철. 완전히 좋아. 러라! 나 러라! 진짜 봐라같이 잘생겼어! 너무 좋은. 넓어! 잘생겼어! 아주 특별한 시간! 선거죠! 여기가 젤라틴은... 너무 맛있어! 이 식사는 완전히 다르다. 이 식사는 너무 많다. 이 식사는 너무 맛있다. 이 식사는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